안녕하세요. 푸암반 오빠입니다. 사와디 크랍! 봄뱀 푸암반 오빠 크랍! 오늘은 떡만둣국을 만들거에요. 원님, 봄짜탐 떡국 사이키야오 까올리 크랍! 떡만둣국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떡국과 만드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위티탐 떡국 사이키야오 까올리 크랍! 클라이클라이깐 위티탐 떡국 까올리 크랍!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떡국은 한국의 전통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첸 본법과 떡국 까올리 뺀 아한 능 나이 아한 품반 까올리 크랍! 떡만둣국은 그 떡국에 만두를 넣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떡국 사이키야오 까올리 뺀 사이키야오 나이 떡국 크랍!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만둣국을 같이 만들어볼까요? 일단 봄짜탐 떡국 사이키야오 까올리 크랍! 탐 떡국 사이키야오 까올리 두엘깐 마이 크랍! 다이번에 이 떡국 사이키는 그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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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보이죠? 자 제가 떡만둣국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맛있겠다.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떡이 쫄깃쫄깃해요. 펜펜펜 떡국니 자 이번에는 만두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만두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은 떡만둣국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 오늘은 떡만둣국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전에 김장하면서 만들었던 총각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만두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밑부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밑부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밑부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떡만둣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떡만둣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완전히 봄탐 떡국쌀끼오 까올리티 아로이 막막크랍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만드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떡국쌀끼오 까올리 롯윳이암크랍 롯뽕 네남왕 군롱탐 떡국쌀끼오 까올릴레 랍브라탐 양아로이 크랍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컵컴크랍 사바디 크랍 래우 볶음 마이 크랍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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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참 예뻐요 당신은 참 예뻐요 예 5 5 5 9 10 10 10